지금 거짓하느냐 중결승 결승에는 좀 더 화려한 스탭과 피겨로 눈에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까 네 분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커플 댄스라 보니까 파트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도 우리 박영재 원장님이 원체 대전에도 유명하시고 실력이 원체 뛰어나신 분이라 믿고 제 실력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돌아서 떨린 내 눈물 속에 우리 둘의 사랑 묻어버리면 못나 보는 나의 슬픈 노래 더 이상 놀아서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살이 내야 울지 못하고 다 마수 땅이 컸수만으로 삭혀받은 사나이 눈물 어차피요 너무 초라해 이대로 떠나옵니다 물고기 용기도 감사합니다.